아부다비콘 백블라 아시아 챔피언 아시아 2011년, 2013년 아시아 챔피언 전두강이고요 오늘 가르쳐 드릴 교수는 칼프라입니다 제가 상대방 아웃사이드 히는굴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이스케이트 하는 거예요 이때 빨리 제 다리를 트라잉글, 비교프로 만든 상태에서 뒤로 짚고 제 엉덩이를 뒤로 힙, 이스케이트 그래서 그대로 이 종아리 부분이 제 다리로 인해서 압박될 수 있도록 그대로 상대방 몸을 끌어내줍니다 한 번 더 자, 아웃사이드 히는굴 시도하면 그대로 비교풋, 다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위로 빠져서 상대방 종아리 근육에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상대방 몸을 제 손으로 안아줍니다 자, 마지막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